또 있는 상황 복식 경기 시작됐습니다. 다시 임규현 서브 이번엔 문세현 이 상황을 정보 서비스 문세현 김홍빈 이상훈 임규현 달려 임규현의 3구 공격 임규현의 리시브 자 지금도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. 화성시청의 서비스 아 문세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넘어갔습니다. 끝까지 달려갑니다 김홍빈의 공격 지금 제천시청이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오우 아하 이상훈 서브 임규현이 마지막 8대6입니다. 두 점 앞서 있는 제천시청 문세현이 빠르 1점 리드 중입니다. 제천시청 좀 자 이번 서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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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습니다. 문세현 서브 김홍빈이 찔러가봤고요 어 좋아요 화성 시청에 서비스입니다 이상훈의 공이 이상훈 선수의 3구 프레이가 좋았습니다 임교원도 끝까지 받아봤고요 여기서 막힙니다 3대 1의 스코어 제천시청이 앞서 있습니다 문세현 빨랐습니다 자 이상훈이 화성시청의 서비스 코스를 뭐든지 그런 구질이 필요합니다. 문세윤 서브 김홍빈이 물러나면 김홍빈 백핸드 문세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죠. 그렇습니다. 여기서도 서비스 득점 작전을 정비하면서 자신감 있는 프레이를 하고 있네요. 예 문세윤의 백핸드 플레이션 제천시청 서비스 라인 문세윤 리시브 벗어난 문세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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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세윤